별사탕을 찾아줘 너희들 별사탕 이야기 들었어? 응 백년에 한 번 떨어진다니까 이번에 못 먹으면 평생 못 먹을 거라던데 그럼 너희도 별사탕 주우러 갈 거야? 당연히 가야지 좋아 이따가 저녁에 뒷산에서 보자 안녕 우와 캔디별에서 별사탕이 쏟아져요 예쁘다 맛이! 맛이! 최고예요 별사탕에 손대지마! 다 내꺼야! 클링클링! 사람들을 쫓아버려! 백프로마스터! 나쁜 아저씨가 우리 별사탕을 뺏어갔어 별사탕을 찾아줘 나와라! 쌍두엄가 구매라! 으악! 크허! 호우! 오와오오오! 쫘아! 아하! 흠! 쌍정극곱! 샤벨리! 어흑! 으악! 오늘도 실패! 이 별사탕을 어떻게 찾아왔어 아 그건 비밀 어서 먹어봐 이렇게 별사탕 소동이 끝났다 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오빠 그걸로 정말 캔디벨을 떨어뜨릴 수 있어 나도 잘 몰라 일단 쏴보려구 자 간다 3 2 1 발사 어머 저 빛은 뭐지 레이지옷 같은데 캔디벨을 향해 가잖아 혹시 캔디벨을 부수려고 으악 변이 부서지다니 으악 떨어진다 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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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클루져 엑스레임 엑스레인! 클라스! 아니, 이럴 수가! 그렇다면, 숄더 켜다! 하나보다는 둘이 더 좋겠지? 응! 당연한 발전! 전비! 하나! 롤! 셋! 발전! 메스!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죽여자! 유니컬이죠! 엑스레인! 도매라! 으악! 어? 별사탕이다! 아까 그 캔디별은? 어? 없어! 아마 폭발해서 이 별사탕이 됐나봐! 어젯밤에 떨어진 싱싱한 별사탕입니다! 하나에 만원! 두개 사셔도 꺾어드리진 않아요! 어서오세요! 어서오세요! 에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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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별사탕을 이렇게 많이 버렸어? 나 참! 치우는 것도 일이네 일! 으응! 망했다! 으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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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